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한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제목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엄청 올랐어요. 월급쟁이한테는 부담이 오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올랐다는거 좀 많이 체감될거에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 좀 남밤이 폭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마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아서 당황스럽을텐데 아마 아파트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파트도.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난방을 틀어야 되는 공간이 넓다보니까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저는 점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아파트 중에서 이제 세대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이제 다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적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는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게 저 관리비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분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돼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용역비라고 하죠. 그 경비나 관리사무소 그분들한테 주는게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 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주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이제 경비원분들 인건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관리비에 포함이 될거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올 수 밖에 없죠.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직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 집은 없이 내 집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도권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자기 집이 아니에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이 비싸가지고 아직도 은행에 져야 되는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인게 이제 은행 대출금도 이제 이자가 많이 올라서 내야 되는 이제 돈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좀 고민이 이만점만 아닐겁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월급쟁이한테는 부담이 오네요. 부담이 올 수 밖에 없죠. 월급쟁이 뭡니까? 월급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게 월급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월급쟁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소비를 좀 많이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다보면 아파트라는 곳이 좋은 곳이 이제 주변에 상가 같은 것들이 잘 돼있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하게 이용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거거든요. 돈 나갈 곳이.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랑 별도로 아마 생활하시는데 돈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지출을 좀 많이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오르는 거 가지고 좀 엄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음식값도 더 오르고 공공요금도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심하게 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한 5% 뭐 그 정도로 가는데 저기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한 10에서 11%예요. 두 배 가까이. 두 배 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세도 오른다고 했죠. 전기세도 아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릿숨이 여름인데 이제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 틀면 이번에 좀 폭탄 많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인데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음의 각오를 거기다 아파트는 문제가 뭐냐 아파트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스탠드 에어컨 많이 튼단 말이에요. 스탠드 에어컨이 전기세 먹는 주범이에요. 사실 일반 벽걸이 방에 트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3평, 4평 공간에 여러분 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에어컨 틀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와요. 하루에 엔정에 틀어도. 그런데 진짜 전기세 먹는 하마는 거실에 달려있는 스탠드 에어컨입니다. 그게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그거 이제 여러분 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안 시원해집니다. 거실에 트는 것들은. 한 한 시간 정도 틀고 있어야 좀 시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워지면 거실에 에어컨 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세 아마 올해부터는 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틀 수는 없으니까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출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 내가 봤을 때는 뭐 놀러가면서 이것저것 쓰고 뭐 개국가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그런 것도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붕어요. 여름휴가철인데 그런 것도 안 쓰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줄일 건 줄여야죠. 아니 여름휴가 갔다 온다고 해서 뭐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몇 차례 물가가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원래 돈에 쪼들렸던 분들은 더 쪼들리겠죠. 굉장히 많이 쪼들리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올랐습니다. 체감이 너무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짧죠? 이 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거의 그대로가 맞죠. 이번에 월급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올랐다거나 아니면 월급이 동결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월급이 올랐다는 느낌을 못 받는지 아세요? 사실 x는 올랐어요. x는 액면가를 보이는 숫자는 올랐는데 우리가 올랐다는 느낌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오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급이 한 10만 원 올랐다 칩시다. 10만 원 올랐다 하더라도 고기값이 고기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월세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하면 10만 원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작년보다 생각이 더 빠듯하죠. 그래서 작년처럼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처럼 작년처럼 배달음식 시켜먹고 놀러다니고 사치품에 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말로는 어렵다 어렵다 죽겠다 살기 어렵다 물가가 올라서 정말 돈 쓸 것이 없습니다 해놓고서 왜 이렇게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할 거 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게 맞는 건가? 사람들 보니까 뭐 요즘에 물가 올라서 힘들다 뭐 장볼 게 없다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상 뭐 하고 다니는 것들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물론 제가 본 게 무조건 정답이라 볼 수 없겠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젊은 친구들이 물가가 오르거나 세금 같은 게 세금 같은 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낮출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 앵커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닿 내림 효과 이게 뭐냐면 한 번 생활 수준을 한 번 생활 수준을 우리가 이제 배 도쿠장 선착장에다가 닿을 딱 내리면 한 번 내린 순간 이 닿을 풀기 전까지는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생활 수준을 한 번 딱 맞춰버리면 딱 닿을 내려버리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을 버는데 딱 200번을 생활 수준을 맞춰버리면 180, 160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먹고 사이에 어려워지고 뭐 세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난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난 원래 하던 거 해야 돼 난 원래 쓰던 거 써야 돼 원래 먹으던 거 먹어야 돼 원래 가던 데 가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물가가 겁나서 소비를 줄인다거나 좀 생활 수준이 바뀐 분도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싹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트렌드에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졌다 하더라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요 요즘에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능력과 돈이 없어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통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현금서비스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 대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아니면 지금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런 분들이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소비 생활 수준도 허리띠를 졸라 매 본 사람이 졸라 매질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졸라 매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 번도 아껴 써봤다거나 생활 수준을 뭔가 이렇게 좀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돈을 아껴 본 적 저축해 본 적 아니면 생활비를 제작해 본 적 사치품의 사용을 줄여 본 적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갑자기 너 물가 올랐으니까 돈 아껴 너 지금 생활 어렵지 그럼 아껴라 쓰지 마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하겠냐는 거죠 합니다 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걸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참견이냐 알바도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항상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 왜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험이라는 게 비교합니다 생명보험 아니면 실손보험 이런 보험 말고 이런 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꼬였을 경우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았을 경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보험은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신만의 어떤 든든한 지지대 같은 보험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버티고 자식과 할 거 없이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가 모아놓은 게 없다거나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 쓰는지 보셔야 되고 거기에 사치품을 얼마나 쓰는지 쓸데없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거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았을 수 있지 그냥 자신의 인생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엎어지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릴 뿐더러 원상복구도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